사회 이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다가 없어져 가지고 찾아보다가 뉴스에서 어디가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 얘기 잠깐 할게요. 5.18 외국 논란하는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삭제 이렇게 이거예요. 주제가 제목이고 이 내용이 뭐냐면 애들이 하는 그냥 간단하게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게임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안에서 설정을 어떤 놈이 그날의 광주라고 해서 광주 사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때려잡고 하는 거 있죠. 폭도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임이 올라와서 초딩이랑 중딩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엄청 많이 해서 이거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나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16살짜리가 만든 게임인데 이게 만든 게임이라기보다는 설정을 해놓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또 이상하게 몰타기라는 게 뭐 천재네 어쩌네 하는데 천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아시기로는 어떤 게임이냐면 스타같이 미네랄 이렇게 박잖아요. 우리가 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즈처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미션을 해결한다고 그냥 고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즈맵.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본에 있는 거를 건물 위치 바꿔놓고 해서 어떻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들어와서 하는 게임인데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5.18 광주 배경으로 해서 폭도라고 하는 시민들을 때려잡는 역사 왜곡 게임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얘의 문제는 재미로 한 거다. 재미로 한 거다가 가장 큰 문제고 법이 어쩔 수 없다. 뭐라고 하면 배경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문제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잘 해놓은 게 막 지하로 가면은 북한 어디 동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굴 따라가면은 북한으로 가서 북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오면은 돈 그 8천 로버스로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쓰는 돈 그걸 내면은 무장공비를 구입해서 북한군이 돼서 거기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온 계기가 이호진이라는 부산 과정초등학교 학생이 제보를 해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게임 측에다가 게임사 측에다가 두 번이나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으니까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에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5.18 유가족들이 목욕당하는 게임이고 이걸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딱 이거 보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광주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또 전라도 것들이 또 뭐 한다고 물타기 나오고 이럴 것 같았는데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해 주니까 이게 뭔가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과연 게임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문제를 크게 삼아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로블록스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으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사실 유튜브 키즈 같은 데 들어가면 이걸로 방송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하물며 저희 제 딸도 이 로블록스 게임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만들었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모네모 상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로블록스 게임 캐릭터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노는 그런 짠한 상황이 우리 집에서는 발생하고 있는데 로블록스가 가상공간에서 실제 공간에서 노네. 오프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정도로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게임 안에서 지금 이런 게임이 나왔다는 건 사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심각하지. 쌍놈새끼. 로블록스에 지금 물려있는데 가뜩이. 내가 외국 주식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애플하고 쿠팡하고 로블록스. 근데 쿠팡하고 로블록스는 지금 마이너스 50% 애플이 플러스 50% 이런 놈들이 이런 거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쌍놈새끼 지금 가뜩이나 물려있는데. 열받게. 아니 로블록스를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저도 이제 왜 이걸 제가 알아서 이거를 처음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저 아는 분의 조카들이 가끔 오면 여기서 TV에서 그냥 돼요. 뭘 안 깔아도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되면서 해봤더니 게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되게 귀여운 게임이야. 1분 안에 운석이 날아와. 그러면 어디 공간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런 게임을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게임으로 걔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유즈맵 그러면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게임계의 뭔가 유튜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치면 이제 자기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즐기는 건데 별거 진짜 많아요. 지금 5.18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폭력적인 그런 것도 많고 만약에 이제 어린애들이 할 때는 좀 부모님들이 뒤에서 좀 잘 지켜봐야 돼요. 뭐 해야 되나. 그냥 말하신 것처럼 뭐 운석 피하고 그냥 뭐 계단 계속 점프에 올라가고 그런 거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은근 좀 폭력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 이게 단순하게 게임이 아닌 게 나도 여기 주식을 산 이유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게임 이어졌으면 안 샀어요. 편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너무 인상 쓰고 얘기하면 안 돼요? 쌍놈 새끼. 이게 그 가상현실 이런 거여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 미국에서도 이게 엄청 인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되게 핫했던 주식이었거든.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들이 금방 6년이면 성인이 된다. 그럼 이 주식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사라. 샀거든. 사자마자 한 20% 올랐었어. 올라가네. 그런데 그러면서 주간에 게임 뭐 이슈가 한 번 있었어. 갑자기 뚝 떨어지긴 하더라고. 그런데 이 쌍놈 새끼 아주. 고점에 물린 괴소리를 아주 진지하게 하네. 아무튼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이게 가상현실 이런 그냥 단순하게 게임이 아니고 가상현실 약간 이런 개념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지 사실. 문제가 좀 있죠. 요새 애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고요.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맨날 헷갈렸는데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하고 약간 결이 비슷하거든. 애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애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 게임을 하는 방송을 많이 본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기서 보면서 약간은 중립기어였어. 왜냐하면 애들이잖아. 내가 놀란 포인트는 18살짜리가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이따위 짓을 했지? 16살. 16살. 고등학생도 놀랐지만 6살짜리가 집안 그러니까 6학년 5학년 짜리가 집안에서 어떠한 역사 교육을 쭉 받아오거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쭉 들어왔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게임 회사에다가 메일을 보냈거든. 나는 그 부분에서 사실 더 놀랬거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는 실수할 수 있다고 보고 고등학생 정도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화났던 포인트는 잘못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얘한테 뭔가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얘가 방송 비슷한 데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어쩔 TV? 약간 그런 교육을 하는 그 집 부모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지. 전 엄청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한 지금 박 부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좀 써온 거 중에 하나인데 다른 의미로 이게 원래 서동효도 여론조작으로 결혼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이게 그런데 브랜딩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놀이 왜 내가 그 질문에 잠깐 넣었냐면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교 때 골목에서 애들 줄걱기 할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요? 전의의 시체를 넘고 너무 안 불렀어요? 맞아. 줄걱기 할 때.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한테 심어놓으면 그게 가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습게 넘어가거나 고등학생이어서 그냥 두문 된다고 안 된다고 보는 게 두문 안 된다고 보는 게 브랜드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방법 중에 나이키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태어났을 때 있죠. 태어났을 때 신생아들한테 나이키 제품을 신기잖아요. 걔네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나이키를 신은 확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브랜드에 본 접하는 걸 어렸을 때 볼 때부터 훨씬 높아진대. 얘가 그거를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지만 역사 외국을 이렇게 한 애들은 이건 난 끝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레를 남기지 않고 다시는 사람들이 장난으로도 뭔가 이순신 장군 만약에 외국 놈들한테 찢겨죽이고 이런 거 해도 되냐고. 안 되잖아. 그걸 재미로 했다고 그냥 두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좀 끝까지 잡아서 처벌을 해야 이런 어떤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쉽게 스며들게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6년 뒤가 나는 그 생각은 못 했는데 딱 오는 게 그 6년 뒤에 애들이 자라서 그 역사관을 가지고 또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게 엄청 문제가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세기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 근데 얘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나 봐요. 다른 거 파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애들 모아서 또 다시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1배 되겠지 뭐. 1배 성향의 얘기들이 많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확실히 적어낸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뭐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얘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그런 역사관을 심으려고 이렇게 공작한 거다라는 뭐 그런 음모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아무튼 처단을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게 나쁜 너무 어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6.25 이후에 거의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일인데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인의 잘못도 개인의 잘못인데 이건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콘텐츠가 올라오면 안 돼 그 게임 회사에다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이건 정권에서 되겠어? 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도 난 좀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했던 JTBC만 걱정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잘못 얘기해서 자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잡아가라. 나 빼고. 나 빼고. 걔네 잡아가라지 그럼. 왜 우리도야. 나는 중기 박았다. 박았다? 얼마 전에 저기 일본 게임 라이즈 오브 로닌이라고 나온다고 그러다가 개처맞고 들어갔나?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도 역사의 곡 엄청 문제가 돼가지고 저기 발매 못하게 막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역사의 뭔가 다양성이 납시고 포스트 모던이즘 역사학자들이 사실 자체를 계속 의심을 하고 그거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사실 자체를 막 부정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5.18 되게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본질을 막 흩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때려잡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5.18은 나라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상조명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새끼들 빨갱이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면 그렇지 그렇잖아 나라에서 규정한 거야 이거는 지금 논의 중인 게 아니고 결정이 난 건데 얘기가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뉴라이트나 역사의 곡에 대해서 다각도로 봐야 한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다각도로 봐야죠 모든 사실은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애초에 정의를 내렸을 거 아니야 그 정의를 부정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 어떤 사실을 부정하면 틀린 건 틀린 건 틀린 거야 틀린 건 틀린 걸 자꾸 맞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자꾸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일본은 우리를 헤아리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길을 가는데 한국이 있었다 이런 식이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 걔네들은 얘기할 수 있지 아니지 근데 그게 사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자유의지가 있었냐 없었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안부 같은 문제도 보면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자유의지가 없이 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전제가 틀린 거를 자꾸 맞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잘못된 거죠 그럼 다각도로 본다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각도야 아니면 그건 개소리야 그냥 다각도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가 좀 다각도인지 나는 이게 좀 아니 사실을 전제한다라고 하면 난 뭐 이렇게 충분히 논의해볼만 하다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요기쯤 맞을 수도 있고 요기쯤 맞을 수도 있다 요정도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어디에 숨어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총에 안 맞았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사실 자체는 흐트러트리지 말아야 한다 진짜 뭐 되게 결정적인 사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에까지 알고 있던 뭔가 역사적 사실을 다 뒤집을 정도야 그런 거면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존나 짜증 나거든요 그 새끼들이 나와서 얘기들을 해줘야 될 상황들의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놀아요 전문가들이라는 새끼들이 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걔네들이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술자리에서나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고 뭔가 얘기들을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두니까 지금 뉴라이트 막 날뛰고 다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수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뉴라이트 다 교수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역사학자들 안 그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면 몇 명밖에 생각 안 나잖아 강사들 막 그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분 몇 명 빼고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그럼 뭐 이거 완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선동 같은 느낌이 좀 지금네요 뉴라이트 나 이런 사람들 보면 프로파간다를 좀 피하는 개인적인 방법들이 있으신지 SNS를 하지 말아야 돼 너무 존나 극단적이다 인스타 뭐 트위터 이런데 어차피 그냥 한 줄 두 줄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 짧게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이제 생각할 여지가 있겠어요 자극적인 문구 하나에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지 그거를 보고 나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아니 이거 왜 물어봤냐면 일반적으로 그전까지는 우리 솔직히 저거잖아요 공중파나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시작이 됐는데 그게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없어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매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중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좀 쎄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중요치 않지 뭐가 사람들한테 좀 더 빨리 다가가느냐 그렇죠 이런 정보가 돼버리니까 이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공부밖에 없지 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봐야지 그러니까 뭐 있어요? 좀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아니 뭐 공부야 뭐 우리 김어준씨 우리 조회수도 늘려준 김어준씨 아니 뭐 많이 있잖아 강사들도 많이 있고 뭐 뉴라이트 이런 강사들도 물론 많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뭐 그러니까 좀 피곤하죠 사실 근데 이거 왜 얘기했냐면 내가 그 역사 쪽에 이제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 쳐가지고요 실컷 읽잖아 그게 이만큼 있어 이만큼 읽었어 음 음 이래 요 밑에 보면 어? 이러거든 그러니까 쓴 거 보면 뉴라이트야 음 이게 글들이 사방팔방 퍼져 있으니까 아닌 줄 알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걸 보는데 다 그 내용들인 거야 음 방법들이 혹시 있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지 사실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 개인들이 그러면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뭐 공부해야지 공부 난 안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대신에 평생 그렇게 속고 사는 거지 자기가 그냥 호구처럼 안 살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거 들어 이거 우리가 얘기해줘 비전문 호구처럼 살려면 공부하지 마 근데 진짜 책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박 부장님 말씀대로 피곤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 하나 나오면 그게 맞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언론이 자정작용을 제대로 해서 언론이 이 신뢰도가 똑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맞는지 다른 뉴스를 찾아보고 있다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전문 언론인도 아니고 비전문 대중문화 방송인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김쌤이 뭐 있어요 이거? 피하는 방법? 이거요? 뉴스 같은 거 좀 어디서 소비하는지?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를 우리는 이게 진실이다라고 보는데 또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적의 선동을 하는 거라고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려면 결국엔 공부밖에 없어요 진짜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일단은 정보를 막 찾아보잖아요 그게 저렴한 액수면 모르겠는데 좀 비싼 거면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일단 이런 선동에 자기가 당하는 게 무슨 피해가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거 한번 잘못했더니 사망자도 많이 나오니까 너 그 구입하고 이럴 때는 아까 박 부장님의 쇼핑 목록 거기 가서 들으면 다 나와 이마 이 방송은 뺄 게 없다고 공부 많이 하세요 많이 읽고 혹시 뭐 있어요? 밀키 형님도? 저는 근데 좌우가 이미 나뉘어서 잘 안 섞이는 것 같아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설득하려고 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인물이 누군지 혹은 그가 속한 조직이 누군지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색깔이 난 정해졌다고 보면 그래서 그 뉴스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뉴스인데 저 사람이 그런 색깔을 예를 들면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파란색의 정보를 나한테 줬는데 들을만해 완전히 어떤 정보가 아니라 들을만해 그러면 이동형 채널이라든지 매블쇼 이런 데서 뉴스를 해석해 주거든요 그런 데서 좀 양쪽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동형이나 매블쇼나 다 이쪽 아니냐? 같은 쪽이잖아 중립이야 이 가시가 좀 왼쪽이긴 하지 다 들어보려고 노력한다며 반대쪽으로 뭐 들어 그럼 파란색의 정보를 들었을 때 빨간색도 들어보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진짜 우리 방송이 어떻게 보면 좌우 다 나오는 건데 난 중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예전에 듣던 방송들도 요즘 안 듣는 게 있거든요 왼쪽적인 거 너무 끝까지 갔어 나도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불만이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던 것들이 지금은 아예 이만큼 가가지고 들으면 저거 너무 이상한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저쪽이 저만큼 가했으니까 우리라도 이쪽으로 이만큼 가야지 평행이 맞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오버스윙하면 줄이고 줄이는 사람은 오버스윙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변이제 듣는 거 아니야? 차라리 변이제가 나은 거 같아 지난주에도 저기 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좌우든 오든 좀 공통된 기반 위에서 대화를 나눠야지 이게 논의가 되고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 공통된 기반이 뭐야? 그러니까 공통의 역사 인식 같은 거 근데 지금 이쪽은 아예 다른 사실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쪽도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싸움만 되고 생산적인 뭔가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역사관에다가 좌우를 대는 거 자체가 좀 우기긴 해요 아니 일본 놈들을 때려잡자고 얘기하는 건 사실 우쪽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미국 놈 때려잡자 일본 놈 때려잡자 이건 우쪽에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측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저학년 때부터 배우는 게 역사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한국사의 필수 과목이 한국사예요 근데 한국사를 배울 때 너무 쓸데없이 그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 버리니까 곰 새끼부터 배워서 그래? 재미없어요 사실 그런 불필요한 거 쫙 빼고 근현대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근현대사를 좀 깊이 있게 배우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뭐 본 것 중에 어떤 선생님이 뭐 강화도 조약 같은 거를 학생 이게 우리 현실의 입장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 때나 비밀번호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를 그냥 싸인하게 한 거야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 너무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돼요? 했는데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교육을 한 거죠 선생님이 무력 진압한 거야? 애들 때려줘 보니까 닥쳐 이 새끼야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좀 이제 애들이 와 닿는 아 이런 게 정말 역사에서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수업들이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 석기시대부터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내가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 욱녀 이런 거 날때 삽화가 이렇게 비키니 탑 같은 거 입고 나왔더니 그때 나는 제지 좀 해요 사회자님 좋은 얘기 하는데도 제지 좀 해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좋잖아 나는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욱녀 삽화가 아니라 너 욱녀 할 때 못 봤지 욱녀 할 때 허리를 잡듯이 욱녀 아니 그건 나중이었어 나중에 영상 봐봐 욱녀 이런 거 나올 때 삽화가 이렇게 비키니 탑 같은 거 입고 나왔을 때 욱녀 다릴 때 이거 욱녀 어딜 잡은 거지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었네 좋잖아 요즘 근현대사를 너무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배워도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되게 얕게 배워요 맞아 수능도 되게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그냥 형식상 하는 정도인데 그나마도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자꾸 빼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교육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야 근데 그거 되게 좋다 원래 그 적용이 잘 돼야 애들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놓으면 잊어먹겠어 근데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뭐 고대사도 지금 제대로 안 가르치면 중국놈들이 또 뭐 동북궁정이니 뭐니 하면서 아 그렇지 또 날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아 나 이거 재밌지 그렇지 묘하게 묘하게 빠지지 쟤 약간 인태니까 뭐가 그래요 이 정도 아 진짜 근데 교육이 되게 좋다 옛날에 저 옛날에 그 한창 그 군종으로 입고 막 할 때 교회에서 많이 보던 책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썬데이 서울 그렇지 최고지 그거 다음으로 본 게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님이 태어나면 옷을 뭘 입고 다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딱 들으니까 그 적용점이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 종교가 그 적용을 못 시키거든요 뉴 진스 뉴 진스님? 뉴 진스님 말씀하시는 거죠? 쇼 비 더 뉴 비 더 뉴 비 더